멘트 가운 시야! 멘트! 역시 멘트! 기린아! 멘트! 역시 멘트! 기린아! 기린아 미안하다! 아니 그렇게 연약하게! 멘트! 기린아! 지카야 너랑 얘랑 붙으면 될 것 같아? 지카야 너랑 얘랑 붙으면 될 것 같아? 지카야 너랑 이렇게 붙으면 얘랑 붙으면 어! 얘랑 붙으면 야! 지카야 조심해! 지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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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카야 미안해 미안해 야! 야! 야아! 자기야! 죽어도 한다! 어! taki! 지금부터 한다! 보방에게 포기하지마! 너 뭐하지 않겠어? 지인이요! unlike Newton успех이! 이야기ial kong! 이야기ial kong! 이야기iau kong! 아!! 1류의 grarten 1류 4학년 1류 내 пять 오 вы 1 어 jsk 오 시작! 하나, 원수, 셋, 구. 뭐야 형? 왕관이야? 왕관이야 왕관. 금이야? 우와 진짜 뭐야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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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형 왜 이래? 왜 이래?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. 어디 거짓말인데 왜 이래? 아니 금이 저거 와.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왜 이래요 형 도대체 진짜. 왜 이래? 뭐야 그게 진짜 커. 아니 떨어지는지 몰랐어. 아니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 미안하다. 내가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되는데. 야 잘 써야지. 야 잘 써야지 이렇게. 아니 이걸 이랬다 형. 강수야. 좋아. 좋아. 뭘 고생을 해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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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나는 메뚜기야. 나는 원래 밀리면 살지는 않아. 야 너 사는 데하고 나 사는 데하고 다르다. 아니 어디 가. 나 혼자. 자 카메라 끌을게요. 아까 그 말을 왜 끌어. 잠깐만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여인이에요. 와. 이거 되게 잘하시라고. 진짜요. 제가 챔피하세요. 이 코치. 너무 빨리빨리. 한 번 뛰어요 그냥. 저보다 더 심해요. 움직이세요 계속. 자 그럼 운명의 커플 추첨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이다. 여기가 어디야. 이 집 4시간 동안 베트남 평무한 사람처럼 생활하라. 이거를 지금 하라고요 더운데. 지금 3시 40분 어디. 이런 프로그램 했단 말이에요. 아 귀엽다. 고생 왔습니다. 혼자 살고 있죠. 외롭습니까. 다 사람들도. 이 느낌은 뭘까. 연인이야. 유정재 씨가 이경재 씨를 업어 키웠다. 아 이건 있어. 따가리 호라 따가리. 유정재는 있어 보인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풍지 박사인데. 까매지는 얘기를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해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보령제학 캘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